이진 궁주자손 이진 궁주자손 이진 궁주자손 몇째까지 있죠? 애기? 제가 얘를 돌보고 있어 하나 손자 삼신 들었어요 삼신 들었어요 손자 뒤에 동생이 나온다고요 돌고 있다고요 삼신이 원치 않으시면 알아서 각자 성인들이기 때문에 피임을 하셔야 되겠지만 아닌 이상에는 그게 크게 벌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주는 자손을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마땅히 삼신은 개심하겠지 그러면 손장이가 조금 엎치락 뒤치락 조금 잔병치레가 있고 자꾸 징징거리고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비방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하나 더 놓지 아 근데 내가 키우니까 너무 힘이 들어 암만 그래도 아니 시댁에서는 아예 안 봐준다니까 내가 딸베드부터 키웠거든요 지금 역시도 애를 안 봐준다니 난 5월부터는 내가 주말은 내가 안 하려고 선언했거든 지금 형이 난 보고 아깝다 나중에 뒤에 되면 후회해 나도 9살 더 흘러 또 늦둥이 났는데 응? 하나를 지금 보는 게 낫다고요? 그럼 어머 이상하다 난 못 키워 지금 내 몸이 천근망망이라니 아파 죽겠어 난 머리부러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그게 또 확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베이비가 또 탄생을 하려고 그러면 피임 키고도 뚫고 가는 게 삼신이여 피임을 하고 있네 더 엄마 그럼 엄마 난리나는데 난리나는 게 아니고 경사가 나는 거예요 엄마 아 난 내가 죽겠어요 난 내가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우리 시어머니로 보는 거 같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로 계속 베이비를 보고 있어요 아니 난 지금 내가 시댁에서 일도 안 하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들어 진짜 엄마가 지금 내가 막 우울증 오겠다니까요 애를 보는데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막 짜증이 나 내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힘이 들어 시어머니도 마음에 안 들고 난 진짜 솔직히 내가 시어머니도 계시거든요 아 난 뭐 내 몸 내 자체가 내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도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내 막 타들어간다니까 내 혼자 여기가 막 답답하게 막 바늘로 콕콕 찌든다니까요 시칼 가지고 텃밭 안 쑤시는 게 다행인 거 같네요 안 그래도 나는 막 지금 내 결혼아와부터 이날 평생이 나는 내가 치욕이다 지금 역시도 근데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주거든 남편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 아이 자식도 몰라 내 혼자서 내만 죽으라고 진짜 내 욕심이 내 혼자서 힘이 드는 거야 지금 역시도 지금 역시도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그래서 나도 죽고 싶은 마음이 열두 두 번도 있었다니까 네 나는 우리 큰애 태어나고부터 내가 죽으려고 했었어 네 그렇지만도 나는 내가 내가 애 놓고 애를 낳아놓고 내가 어떻게 죽어 그래 나 이때까지 버텼는 거 같아요 지금 그게 벌써 30년 어 근데 난 지금은 내가 내 스스로가 아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 네보다 더 무한 사람도 있어 그럼 내가 지금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니까요 나 지금도 싫어 솔직히 싫지만은 내가 TV 같은 매체를 보면서 어려운 사람을 쳐다보면서 내가 그렇죠 아 네보다 더 어려운 사람 있네 그 안에서 내가 그냥 보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맥시멈으로 차셨구나 아니 싫어 나 진짜 싫다니까요 내가 난 지금 역시도 내가 사는 게 싫어 싫지만은 내가 그냥 응 하루하루에 내가 감사하면서 한 번씩은 일기도 한 번 썼고 내가 오늘 있었던 일을 난 지금 솔직히 남편도 크게 나 마음에 안 드거든요 뭐 내 역시도 내가 잘했다고는 생각은 안 하겠지 사람은 다 잘했다고는 볼 수 없어 그럼요 내가 그냥 그래서 이래 하루에 지내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솔직히 내가 슬퍼 나도 막 내가 막 싫은 거예요 난 내가 지금 딸내미하고 오늘 휘몰아 왔거든 막 보는 순간 막 내가 하하같이 밀어오는 갑부야 내가 속인 일이 간다니까 쉬는 날마저도 나를 피곤하게 만드니까 내가 싫다니까 맞잖아요 내 사람이 몸이 안 힘들어야 내가 뭐를 만들어도 즐겁고 뭐를 해도 내가 맛있고 한데 입맛이 없어 먹기가 힘이 들어 일단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 지속되면서 오는 가운데 또 정신도 쉴 틈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좀 내가 내가 갈 길 가나 그래도 이랬는데 베이비가 또 나와갖고 저지라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더 힘든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정신까지 힘든 데다가 이제 애까지 보니까 그게 몸까지 얼마나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막 내가 둘째도 하나는 외로운 건 나도 알아 알지만은 나는 사돈이 조금 도와주면 아니 나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일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라니까요 그래 신랑은 네가 조금 더 참아라 아니 내가 참고 있으면 뭐해 내 몸 아프면 아니 내 몸 아프면 당신이 나중에 내 해줄 거 안 해주잖아 그래도 해주지 아 근데 말이 그렇죠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엄마가 1번인데 아이 그거는 연세 너무 많으시잖아 이제 뭐 좀 있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그러거든 몇 살이실까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80년 그래서 나도 그래요 엄마가 살면 얼마 살겠노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듣다 보자 내가 자꾸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남편한테 혹시 생신 네 생신이 다가오지 다가와요 다가오고 아고 난 지금 여기가 아파 맞지 반으로 폭 찌는다니까요 여기 가요 이 합병이 합병 내가 봐도 여기가 나는 26세에 결혼해가 와가 이때까지 내가 혼자 참고 참고 살았거든 말 안 하고 이게 내가 너무 힘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나마 이제 조금 내가 행복하다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막 자꾸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거든요 이모 지난날에 돌이켜봤을 때 내가 화경을 띄워보니까 주방이든 어디든 하고 싶은 대로 이모도 한 파이터 하는데 뭐 주방 쪽으로나 뭐 이쪽으로나 해가지고 지금 집이 보이면서 거기에서 이모도 할 말 못한 말 뭐 같이 전투태세로 많이 했는데 내가 막 설거지하면서도 내가 그래요 안 깨지는 거 막 하면서 내가 막 이야기도 막 내가 막 그런 식으로 하긴 한다니까 하겠어 안그러면 안그러면 내가 더 미치는데 아 삼신은 없던 걸로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내가 뭐 행복이 온들 나는 진짜 내가 내가 살고 봐야 되잖아 아니 우리 애가 두 살 때인가 세 살 때 아니야 한 세네 살 됐을 때 그 폐렴이 있어가지고 입원을 했었단 말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그랬는데 이제 간병인을 써야 되잖아 근데 차라리 어른이면 괜찮다 이거야 열흘을 입원을 했는데 간병인이 아홉 번이 바뀌었어 내가 왜냐고 물어보니까 어른들은 떠먹여주고 이제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애들은 내도록 안고 있고 찡을 대고 쫓아다니면서 막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돈을 더 많이 줘도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애 키우고 힘들다고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고 나도 얘 깔베이 때부터 야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가는데도 한번도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요 딸하고 내하고 신랑은 또 방근무를 하거든 야간 갔다 와가지고 차를 태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응 근데 지금 상황에 내가 들어보니까 주말에 살짝 보고 간대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깔베이 때는 일도 안 쳐다보고 하더라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서 28개월이거든요 이제서 보니까 내가 더 화가 나는 거야 진짜 딸내미한테 일하면서 내가 하고 지가 데리고 가가 밤에 자자 잠 못 자잖아 그럼 그 뒷날 또 일하러 가는데 딸 가진 부모로서 엄마가 얼마나 내 새끼가 귀하면 지 새끼도 귀하면 다 찼거든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이 내가 지금 막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내가 5월달부터는 내 주말 안 한다 사이 보고 사이가 알아서 해라 이런 선언했거든요 그래 한다 그랬어요 응 그래서 내가 이제 4월까지만 보고 이제 내가 조금 마음이 좀 좋아진다 그렇지 그렇지 여유를 찾고 좀 해야지 그리고 퇴근해가지고 이제 그만치 키워놨으면은 지 할돌이 앗 뜨거워 앗 차가워 한다고 하면은 뭐 자기네들 봐야지 자기네들 낳아놓고는 어 친정엄마하고 죽일 일이 있어 내가 그래서 아가가 요만한 시기에는 엄마 아빠가 자꾸 부대키고 해야되지 그때 지금 제일 중요한 때야 집 때가 중요한 거다 내가 크면은 안 간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이야기를 잘 했는 거 같아 야 예 너무 잘하셨어 너무 힘드니까 네다섯만 돼봐요 다섯만 돼도 어 저 뭐야 네 살 뭐 세 살 뭐 이렇게 돼도 조금 있으면 어린이집 땡기고 난리들이 나요 아니 그럼 우리 신랑이 자꾸 내 보고 참으라고 하는 거야 안 된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나는 내가 할 거다 직접적인 저게 아니라서 남자들은 몰라 그리고 그렇다고 자기가 와가지고 애 살고 올게 집에 와가지고 어 이랬나 저랬나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이야기 잘 했구나 내가 했다니까 응 그래야지 뭐 살아 어 그럼 뭐 또 5월달까지 5월달에는 왜 손보여? 당장 4월달부터 하지 맞지 내가 또 내 마음이 여리다니까 응 내가 가는 사람 길 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저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내가 마음이 좀 여려요 솔직히 말이야 내가 이렇게는 말은 하지만 내 속이 여리다니까 어 막 어 세 보이고 막 이러는 것도 어 하도 어 그 쩌들어가지고 스트레스 땜에 이래갖고 인상도 막 어 이래진다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좋은 소리 못 듣는다니까 아마 항상 나쁜 소리만 듣고 왔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임 아니 누가 사실 막말로 누가 칭찬해 달라고 했어? 응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 가지 그러게 말이야 나 그 말이에요 내 말이 어 진짜 나 진짜 정말 내가 악이 받친다니까 그랬어 개모임을 한번 해봐야 돼 그랬어 악받칠 거 없어 어 이모도 얼렁얼렁 해가지고 어 꽃구경도 가고 어 어디하고 막 어 스트레스도 좀 풀고 막 진짜 막 꽉 음메이가 있잖아요 내가 스트레이통이 완전 꽉 찼어 내가 하고 싶은 걸 너무너무 말참하다 지금 상태도 너무 참는 거라 내가 그러니까 됐어 이제 그만해요 내가 진짜 너무 말참았어 폐직이야 인간이고 뭐고 자식이고 전부 다 서방이고 다 선언하고 난 그건 내 혼자 가고 싶다니까 내가 그런 말도 내가 몇 번 했어 응 내가 근래에 들어가서 내 그런 말 했거든 살아야 되니까 나는 본능인 거야 이게 난 내 혼자 자기야 원룸 얻어줘 내 옆에 가가 내 살게 혼자서 응 내가 그런 말까 했다니까요 응 집어넣고 나가라고는 못하니까 그치 응 응 아 내가 진짜 그랬어요 아 내가 뭔 마음인지 진짜 안다니까 내가 지금도 너무 아프다니까 여기가 콕콕콕 질러 아프고 뭘 먹는 것도 맛이 없어 억지로 먹고 에휴 썩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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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물을 빼도 안 시원해요 네 나도 그러시다 이게 얼렁얼렁 이제 퇴근하고 어 해가지고 이모고 살아 이만하면 새끼들한테 할 만큼 했다 어 학교도 넘었다 진짜 그런데도 내가 또 솔직히 또 내가 또 마음이 아이고 어릴 때 너무 내가 어릴 때 너무 못 해줘가지고 안 그래 이런만큼이라도 내가 엄마가 좀 해주자 이런데도 내가 해주고 나니까 아 이모 지금 애들이 몇 살인데 어 내가 애기 때 너무 못 해줬거든 못 해줬던 잘해줬던 지간에 거저 컸대 내가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그런 마음 가지지 마요 그런 마음 가지면은 절대로 그거 떠나보낼 수가 없어 본인이 본인 마음에 심정에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이래서 그럴까 어 내가 이래도 어 가슴 안 봐도 내가 좀 참아야지 그런데 무슨 죄인인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것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마음을 비울라고 이것들이 내가 진짜 엄마가 귀한 줄을 알아야 정신을 차릴란가 옳지 이거는 아닌 거 같아 내가 봐도 또 그래놓고 또 갈 거야? 또 또 봐 어 저기 해가지고 봐주려고 내가 4월달까지는 봐줘야지 봐주기로 했으니까 그래 그때까지는 봐주고 어 뭐 시간나거들랑 우리 저 뭐야 저 반성하고 계시는 분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우리도 어 놀아도 좀 가고 여와서 아휴 얘기도 좀 하고 그러자 서로 좀 입장 있는 사람들끼리 울지마 얼마나 아니 눈물은 흐르는데 슬프지도 않잖아 어차피 비만이 미쳐갖고 뭐 이제는 아기바차가 울어도 그러니까나 전에 같으면 진짜 막 눈물나면 슬퍼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이제는 막 아기바차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그런 변화도 나니까 내가 안돼 안 좋아 이모 지키고 이모 살길 공유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있으라니까 그래야지 통신통신 살도 붓고 그거 자기 자해하는 거예요 본인 자해하는 거라고 어 죽으려고 목숨 끊으려고 이런 것만 자해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내가 뭘 하면은 신랑도 안 하는데 또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자꾸 이렇게 든다니까 내가 착해서 그래 세상 착해서 뭘 못하겠다니까 이제부터 그러지 마셔 삼신은 없던 걸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네 한 번씩 오면은 막 질러버려 와서 내당 노인이니까 가깝잖아요 한 번씩 와요 이게 막 안 된다니까 이게 내가 막 이럴 때라도 한 번씩 질러내야지 안 그러면은 어 속 써갖고 이렇게 딸딱하고 넘어가 아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여기 진짜 여기가 막 콕콕 찌른다니까 편할 거예요 좀만 기다려요 네 그럼 편한 날 거니까 얘기 다 했어요 네